안녕하세요. 금일은 선박시장 동향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머스크 선사의 메타놀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 소식입니다.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머스크 선사는 메타놀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주하는 선박의 규모는 16,000TU급이며 선박의 수주를 위하여 경쟁 중인 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2021년 7월에 메타놀 이중연료 추진 2100TU급 피덕 컨테이너선 한 척을 수주하였으며 추가로 메타놀 이중연료 추진만 6000TU급 컨테이너선 열 척을 머스크사로부터 수주하여 건조 중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머스크 선사 입장에서는 다수의 선박을 하나의 조선소에 발주하는 것은 선박 발주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결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선박 기술은 이미 3사가 검증이 되었으니 선박의 선가가 제일 경쟁력이 있는 조선소가 수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윈즈 보도에 따르면 발주하는 선박의 선가는 1억 8,300만 달러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연료의 대체 연료로 메타놀을 선택한 머스크 선사의 발주가 지속되면서 후발주자로 뒤따르는 선사들의 발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는 카타르 에너지사의 한국조선소 건조 슬롯 추가 확보 소식입니다.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카타르 에너지사는 2020년 확보한 선박 건조 슬롯인 한국조선 3사 45척 시 중국후동중화조선 16척 외에 추가로 슬롯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슬롯 18개, 현대중공업 17개, 삼성중공업 18개 슬롯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실 선박 계약은 대우조선해양 4척의 용선사는 K3로 명명된 SK해운과 H라인해운, 페노션이며 현대중공업 2척의 용선사는 노르웨이 선사 크노센입니다. 중국의 물량의 경우에도 후동중화조선에는 4척을 이미 발주한 상태입니다. 또한 6월 22일 삼성중공업이 계약한 14척이 카타르 프로젝트로 추정이 됩니다. 셋째는 삼성중공업 수주 LNG 운반선의 발주 선사 소식입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14척의 LNG 운반선은 카타르 프로젝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2척의 선박의 경우는 선박 용선사로 JP모건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척의 경우는 K3로 명명된 SK해운과 H라인해운, 페노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4척의 선박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사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카타르 프로젝트의 추정 근거는 선박의 선가 수준이 2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일반적인 단수 계약의 선박 선가인 2억 3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카타르 프로젝트 계약 선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